바위 괴물이 나타났어요 얘들아 빨리 모여봐 같이 놀자 빠오 뭐하고 놀건데 바로 숨바꼭질이지 그거 좋겠다 가위 바위 보 오늘 실내는 모모 당첨 열 가지 셋다 하나 둘 셋 저기가 좋겠다 난 저기 숨을래 흰고래 벨로 가는 대왕 조개대에 숨었어요 나도 하나 발견 먼저 간다 일각고래 모노두는 바다동굴에 숨었습니다 우와 저쪽에 분홍산우야 분홍돌고래 뽀뚜는 분홍산우 뒤에 숨었네요 난 어디가 좋을까 뭐지 지도에는 없는 바위잖아 그래 저기야 절대로 못 찾는다구 으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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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좀 살려줘 바위 괴물이야 바위 괴물이라고? 으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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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으어? 으어? 뽀뚜 위험에 도망쳐 바위 괴물이야 바위 괴물? 으어? 이거야! 바위처럼 생긴 귀신고래 야는 괴물이 아니라 바로 고래 친구라고 음 자, 회색빛 등에 따개비가 붙어있는 귀신고래는 가만히 있으면 바위처럼 보여요 그래서 바위인 줄 알았던 귀신고래가 움직이면 모두가 깜짝 놀라기도 하죠 우리 친구 바우가 놀란 것처럼 말이에요 거북 박사님, 귀신고래의 등엔 왜 따개비가 붙어있는 거예요? 아주 좋은 질문이군요, 뽀뚜 귀신고래는 큰 입으로 모래바닥을 훑어 그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먹이를 먹어요 그렇다보니 때로는 상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생긴 상처에 조개 따개비들이 뿌리를 내려 자라게 되는 거랍니다 반가워 얀 반가워 얀 아까는 정말로 미안했어 바위 괴물이라고 해서 아니야 난 괜찮아 나야말로 너희들을 놀라게 해서 미안해 으어!